제 30회 안양예술제협회 공연 두 번째 무대인 안양음악협회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 색소폰 연주자 장호진님께서 폴 맥카트니가 작곡하고 레논 맥카트니 명의로 발표된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의 노래 헤이즈드와 TV 매체 영화 속에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곡이죠 케니지의 러빙유까지 두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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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